시동 걸고 들어가는 척? 약간 옆을 피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이거지 씨발 아니 존나 재밌네? 어? 왜 스카나 하냐고요? 제가 님 닉네임 보고 스카나 꼴리아서 스카나 한 번 딱 때렸어요 좋나요? 에? 스카나 하니까 좋아요? 2레벨 W도 막겠다고요? 야! 난 나만의 길을 걸어 내 길을 방해하지 마요 사람들이 모두 E를 찍는다 할 때 난 W를 찍는 사람이야 그게 나거든 아시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스킬의 노브가 안송하라 할 때 휴방을 때리는 시동 그래 어? 난 남들이 하라 할 때 안하는 인간이야 할만하다 할만하다 야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야 궁은 써 궁은 써 아유 아유 아프다 씨발 잡아줘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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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어머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일단은 와드를 받고 일단은 마타이를 좀 쳐줘야되네 여기 왜 요 와이 새끼야 점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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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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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어? 아아아아 하하 어이 뭐 해봤자구 그 답이라고 생각해? 어? 어? 안된다니까요 왜왜 나대지? 시동 걸고 들어가는 척 약간 옆으로 피하고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지 씨발 아니 존나 재밌네? 어? 남 기완 끊는 것만큼 이어서 씨풀잼이 있을까? 이따 우리 원데이 날 지치면서 그럼 원데이 딜 로킬합시다 오오? 이런 식으로? 아 하하하하 어이 어이 아 원래 이기는 판에는 딜템을 가서 약간 굳혀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어차피 템 가봤자 앞에서 몇 대 맞으면 뒤지는 게 스카노었기 때문에 템 가나 딜템 가나 다른 게 없거든 그치? 그치? 뭐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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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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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구역에서만 눕니다 남의 구역까지 들어가잖아요 아 하하하하 아 아 아 탱이 안되는구나 이거보다 방패가 좋다고요? 아니야 나는 화물폭가 낫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득이 빠르면 재미있잖아 일단 재미가 먼저 가니까요 아 제발 제발 미드 줘 미드 줘 미드 줘 미드나 정글 줘 서프터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그냥 아 뭐 듀오 지송이야 아 나 서프터 해야되면 야 말파이트 할래요 AP 말파이트로 박아줘야겠다 여기서 아이고 아 이거 존나 재미있어 서프터 때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 한번 들어가서 아이고 상대한테 좋아 죽죠 굴렁새 아우 야야야 트리츠 몽고 왔다 이거 와도 우리가 이겨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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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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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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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는 새끼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야 이거 같이 화내줘야 돼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같이 화내줘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태벌망이나 하이템을 사라고요? 태벌망이나 하이템을 사라고요? 루덴 가야지 지랄났다 어 야 오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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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꼴리네 그거 원래 이제 말판 2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야야야야 돈에 그런 미친 놈이 아니랄까요? 어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서 좀 보존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돈 싫다고요 이응에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ㅅㅂ 잠만 아니 너 때문에 잘못 눌렀잖아요 아니 만약 고맙습니다 어이가 없네 아이 이거 원래 2를 누르려고 했다가 아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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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로 함 때릴까요? 아휴 앵커로 함 때릴까요? 아이 고맙습니다 이잉 아살람말이쿸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이 뒤에서 따로 해줄게요 날 부릅 마침내 이거 헛 아하하하 ㅈㄴ 웃겨 그렇지! 아 그렇지 근데 얘 말파가 조싹이라니까요 그냥 상대가 반응할 수가 없어 Techno 승리를 일단 2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탈진이 있기 때문에 굴렁쌤 조져주고 반갑고 ㅋㅋㅋㅋㅋㅋ 여기에서 매팜 딱 조여주면 상대 입장에서는 난해하죠 여기 뭐지 지나가야 되는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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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또 내가 이렇게 플래시랑 상대 스펠 다 뺐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 누리고 싶은데? 튜브 할까? 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이씨 아 맞다 소부터 렌즈 사야지 나도 모르겠네 게임 좀 대충 치니까 이기네 이게 서포터인가? 아 왜 이렇게 재밌지 서포터 말파? 다음부터 서포터 걸리면 말파이트 해야겠다 말파이트가 진짜 구만 어? 어? 플래시를 썼네 왜 이렇게 플래시를 느꼈을까 너 나랑 마사이하면 죽어야지 플래시 없으면 뒤져야지 어? 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케줄 쿨이 돌리면? 저거 잡았는데 무조건? 들어가서 걸고 2 형 경신아 콤보가 우리 할머니가 콤보 넣어도 저어난 빠르게 넣겠다 뭔 놈에 말하는 만큼 넣었냐 기본으로 혹시 독수리 탑범으로 쓰세요? 그렇지 네 전자씨 들어갑니다 전자씨 가고 있어요 나를 부르나? 한입만 한입 찬스 없나요? 아우 좋아 도망쳐 나 살려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 이 개새끼야 그만해 이 씨발 왜 지랄이야 나한테 야 야 아니 지랄이야 이 씨발 봐줬더니 지랄 좀 하지마 안하는게 너 때문에 나까지 죽었잖아 아니 라카는 왜 저기까지 들어가? 저거는 뭐 씨발 어디로 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 타워앞에서 이 씨발은 처음 맞네 야 여기 조용 아니 쟤 물린다 야 야 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이걸 밀리냐 이걸 아니 이거 라카니 바텀에서 아까부터 계속 집어던져서 게임을 못 이기네 나 이거 다이브나갈 수도 있디? 이 씨발 내가 이런거 봐줄 리가 없지 따봉하고 있네 소프트 개새끼가 이거 어 어어? 어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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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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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다 솔직히 이거 딜 존나 잘 막았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건 다한거 같아요 와 나이스 아니 아아 개씨발 레오나잇 진짜 내 눈깔 썩을거 아니야 저 개새끼 하는거 보면은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야 뭐하냐 쟤는 아까 내가 레오나잇도 저거보다 잘할거 같은데 하는 꼬라지가 그냥 씨발 참수마려 저런 새끼 저런게 게임하는 꼬라지 보면은 욕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를 보면은 저걸 보고도 욕을 안하면 부처님 예수님을 하지 씨발 어떻게 욕을 안해요 저런 아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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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와아 야 아니 그 아 나 도저히 예를 못하겠네 아 진짜 도저히 예를 못하겠네 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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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어어 야 알아서 들어와 뒤져주는데 야 플래시 뜨고 씨발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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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박아 가 박아 야 궁이든 뭐든 가 꼬라 박으세요 그냥 왜 꼭 사람은 욕을 처먹고 나서 정신을 차릴까 욕 처먹기 전까진 대충 한다니까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우 씨발 아아아아아를 Palestinians которую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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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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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